어, 오늘 회장님이랑 부부 모임 있으니까 하은이 좀 챙겨 형님도 하러 보라고 하세요 재혁이랑 큰애는 일 때문에 늦는 데잖아 잠깐만 봐 서재 청소도 좀 해놓고 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?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어떻게 내가 제 작은 엄마가 되어 있는 거냐고 이러다 제가 누군지 들통이라서 나면 어떡해?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먹어 왜? 맛이 없니? 아니요, 맛있어요 왜 이렇게 물을 먹어, 밥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에? 네. 잘 먹었습니다. 왜 이렇게 짜? 쟤 뭐야? 이 짠 걸 다 먹은 거야?